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이건 안말맞추기잖아요? 8년만에 오늘부터 운동시작했는데 네 힘좀 퀴퀴 아 핸드폰 충전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충전이 안되고 있었네 가습기 가습기 새로운 가습기 꼽아놓으니까 꼽아놓느라고 저거 손을 뽑아넣었다며 충전이 안되고 있었어 가로군 세로양 사이버스쿨에 오직 환영합니다 오예 뭐니뭐니도 교복녀지 이름 나세로 나이 8살 뭐야 초등학생이네 1학년 가야지 8살인데 1학년이 먼저다 아니 교복을 왜 입고있는거야 1학년인데 에이 8년만에 운동시작했어요? 오우 그렇죠 뭐 우리 덕후덕코맨도 운동 잘 안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뭐 운동 많이 안하는데 요즘에 좀 쉬고있어요 아퍼가지고 어깨 어깨 아퍼고 에이 빨리 맞춰봐요 이거 어떻게 맞춰? 가짜꽃? 가짜꽃? 어어 좋아 점을 치는사람 점을 치는사람 점을 치는사람 점쟁이? 점을 치는사람 아 뭐야 점술사인가 점술사 점쟁이가 점술사 카메라 새로 카메라 아휴 왜이리 왜이래 아 시간 모자라 카메라 4 뭐야 4 4 뭐야 4 카메라 뭐야 사 사진사? 아이씨 뭐야 사진기 아 사진기 이러니 사진기 사진기라는 단어 얼마만에 쓰는거야 요즘 디카도 안쓰는데 거의 소독하는 기구 소독기? 그러네 아기들이 가는 진료실 소아과? 어? 왜? 야 이거 시간 왜이렇게 짧아요? 미야?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미도파 미도파 오랜만에 본다 미도파 미도파가 있어요 지금도? 미도파 망하지 않았나? 미도파 IMF때 망한거 같은데 백화점 우리나라에서 하는 아지매? 뭐야 무슨 아지매야 아 이지매? 왕따 남미 쪽에 아주 좋은 좋음을 뜻하는 말 따봉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함 봉사 봄여름 가을 사게 차게 음식을 보관하는 기계? 냉장고 유령? 고스트? 고스트? 여행용 큰가방 트..트.. 트.. 아.. 뭐 트렁크? 흐헤헤헤 씨.. 캐리어인데 캐리어 요즘은 캐리어라가지고 누가 트렁크라 그래 씨.. 중립국 은행 알프스 산맥 스위스? 자동차 경주를 영어로 하면? 뭐 레.. 뭐 레이.. 뭐 레이.. 뭐예요? 레이스? 뭐..뭐 레.. 뭐야 내 글자야? 뭐..뭐 레이스요? 카.. 카 레이스.. 아휴 쇼를 해라 쇼를 해라 쇼를 해라 절샘인 양기비? 비올때 머리위에 밭에 쓰는 물건 어? 스..이거 뭐지 이거? 우비? 예.. 우산.. 어 뭐야 바로바로 되네 나만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아 나만 나만 스.. 나만 한라산? 우리 안내나는 미인인데 키키 아 그래요? 그 실화에요? 난 잘 몰랐네 아주 큰 사람 거인? 키키키 아주 짧은 치마 뭐야뭐 아 미니스쿼트? 아야야야야 아유씨 왜이래 미니스쿼트 야구방망이 배뜨 밥으로 만든 햄버거 어? 밥으로.. 아아아아 이거 뭐 라이스버거? 에이씨 맛대가리도 없는거 난 라이스버거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라이스버거 먹을거면 밥을 처먹으면 되지 뭘 햄버거로 햄버거로 밥을 왜 먹어 어렸을때부터 약간 저는 약간 뭐 믹스하내기 싫어 너무 막 믹스되는거 싫어요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 먹으면 밥을 처먹고 있어 치킨버거 이런것도 있지 치킨은 먹으면 되지 왜 치킨버거 먹어 그냥 치... 그냥 치즈에다가 그냥 아주 노멀한 햄버거 좋아했어 어렸을때부터 막 이것저것 잡다구이 짬뽕하면 겁나 짜증나 치킨은 치킨 먹으면 되지 뭐 치킨버거는 왜 먹는거야? 닉네임 특징을 따서 부르는 닉.. 뭐지? 별명? 양온녀님 환영합니다 네 약간 그.. 그런 특징이 있었어 별명 이름을 지금.. 장명?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않는 어? 이거 마나.. 마나인데? 뭐지? 이거 뭡니까 이거 분노한 버거 중 하나였어 아 그래요? 아하.. 날 안만들어 봐가지고 외로워도 슬퍼도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얘 이름 뭐여 캔디 캔디? 아 맞네 캔디 축구장 바닥에 깔려있는 불 밥 데울 때 밥이 뜨거워서 잔디 아아 밥 데울 때 뜨거워서 와아 진짜 개같은 버거네 진짜 한마디로 더러운 버거네 진짜 그 뭐 맛대가리도 없는데 그거 뭘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짜증나 술을 담아두는 병 제주번에 일단 라이스버거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네 일단 내.. 내 친구 일가친척 중에도 없었어 밥을 먹지 뭔 버거를 뭔 밥버거를 먹어 술을 담아두는 병 불쇠버거도 만드는 알바들이 분노했고 아 그냥 술병이네 헤헤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거 자기가 제일 이쁜줄 아는 명 공주병 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시랑 공개하는 방송 생방송? 어? 공개방송 아 공개방송 꾸꾸리꾸 돌격 되네요 키웡 주방에서 제일 높은 주방장 아 아 아이씨 가끔 가다가 이게 잘못 그게 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이 내가 많이 쓰는 말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주방에서 제일 높은 어 뭐지? 아 숙녀네 어 뭐야 여색을 좋아하는 사내 호색한 이거 마시아저씨잖아 호색한 파워 호색한 식목일이 심는거 나무 정답 정답 사람 말을 흉낸 앵무새 옛날에 저 다꼬야키 팔때 노년초등학교 앞에서 다꼬야키 팔때 그 누나가 맨날 앵무새 메고 다녔는데 앵무새 겁나 비싸요 150 주고 샀다고 했던데 150 주고 분양 받았는데 걔 욕도 잘해요 심지어 인사도 하는데 욕도 해 걔너무 앵무새가 욕을 해 사람부터 욕해 가끔 가다가 그때 때리고 싶은데 진짜 비싸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가시지본 여자 세.. 뭐야 아 세댁 아 세댁 세색시 하려다가 세댁 앵무새 사람 약올려요 굉장히 야가 빠졌어 키우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냄새가 나요 냄새 아니 짐승들 냄새 다 나 아예 냄새 안 나는 짐승 없어 어떻게든 난리나요 안 씻겨주면 심청이가 목숨과 바쁜거 어.. 공양미 300석? 공양미 300석 맞나보네 공양미 300석 맞나보네 공양미 300석 맞나보네 중국에.. 뭐 이거 또 나와 이거 사람도 냄새 나는데 동물도 똑같죠 키키 그렇죠 소와 말이 끄는 수레 아 오늘 고양이 분양해 올랐는데 집이 조용하길래 아직 냅뒀어요 소와 말이 끄는 수레 뭐지? 맞춰봐요 여러분들 예? 좀 맞춰봐요 헤헤 환영합니다 맞춰봐 좀 칼기 폭파번 김현이의 1번 이름? 뭐지? 김현이의 1번 이름 뭐지? 나미꼰가? 무슨.. 뭐지 이거? 이거 아는 분 이거.. 난 이.. 너무 어릴 때가서 참 모르겠네 천만 있다 올게요 예예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소리 아.. 어렵네 아.. 어렵네 아.. 어렵네 우마차 마유미 같은 아.. 마유미 맞네 마유미 맞네 마유미 맞네 마유미 맞네 거력자 키키 마유미.. 어? 뭐지? 아닌데? 네 예 마유미 아니야? 마유미 아닌가봐 아니 아니야 아 맞네 아 맞네 맞아맞아 마유미 맞아요 소와 말이 끄는 수레 우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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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네 어.. 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소리 아.. 아 모르겠어 환영합니다 40세는 부록 70세는 70세는 뭐라고 하지? 여러분 70세는 뭐라고 그래요? 아차? 아 아차 맞네 아차다 아차다 70세는 뭐라고 하지? 40세는 부록이 웃으면 화해탈 남이서 또 어렵네 이런 문제는 약해 서유기에 나오는 3장 복사? 고희 아하 맞네 고희 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학? 아니 초등학교 문제가 뭘 이래? 아니 초등학교 문제가 뭘 이래? 흫 흫 흫 어.. 어.. 바로 진급하네요? 어.. 바로 진급하네요? 이거 뭐야? 뭐야? 저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아.. 저.. 아유.. 저.. 너무.. 너무.. 바쁜데 이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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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너무 빨라.. 별.. 야구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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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씨.. 농구 아유씨.. 아 안해 안해 아우씨.. 더럽고 치사해 너무 빨리 내려와 개구리 개.. 구.. 리 딸.. 딸.. 기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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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주전자 딸.. 아유 아유씨..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뉴욕의 명문 야구팀 매츠는 아님 양키즈? 아아.. 양키스 전자식은 아님.. 에? 전자식은 아님? 전자식이 아니라면 모르는거야 아 친자식.. 아 양자 글자를 잘못 봤네 얼음 위에서 신.. 신는 날이 달린 신발 스케이트? 가장.. 2등병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병문안? 나이보다.. 동안 어렵음.. 화초를 기르는 질그릇 어? 아 어렵다 나 이런거 모르겠다 캔들인가? 아니네 야생으로 자란 국가 좀 맞춰봐요 화분인가? 아 화분이네 여러분도 좀 맞춰봐줘 예 같이 좀 맞춰요 이거 연예계 야생화 주로 생기는 소문 스캔들? 어? 아 잠깐만 왜이래 아이씨 잘못 왔어 어? 스캔들 아냐? 복숭아 맞.. 스캔들 아냐? 뭐야 그럼 맞는데? 아이씨 아이씨 들국화? 들국화? 음 아주 짧은 치마 미니스쿼트 들국화 가짜 이빨 틀리? 헤헤헤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이네 자주 쓰는 말이네요 틀딱 할 때 그거 틀딱 할 때 이거의 줄임말이죠 나이 처먹고 너무 꼰대짓한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틀딱이라고 하죠 틀딱쓰 변성기 전에 아름다운 음성 미성? 아 우리도 미성 시절이 있었지 초등학교 때 변성기가 안 왔으면 징그럽겠다 근데 나이 먹고 변성기 너무 안와도 징그러 이몽룡의 사랑이야기 목소리 너무 얇아도 좀 그래 네 나이 먹고 남자가 이몽룡 뭐야 이거 아 춘향전인가? 맞네 비린내 나는 것을 없애는 양념 향 향 뭐지 아 아니네 향신력 아하 맞네 향신력 응 농작물에 주는 인공영양제 향신력 향신력 음 아 비룡? 비룡 뛰어난 인물 위인전 비룡 어? 아 위인 술 마시면 뱃속에 생기는 병 위장병? 여러분도 술 많이 드시잖아요 이병이 이병이 생겨요 위장병 조심조심 뚜껑을 여는 도구 병... 뭐야 병따기? 오프너잖아 요즘 오프너라고 하잖아 어떤 대회의 첫 경기 개막식? 병따기 어? 뭐야 개막전인가? 아 개막전 우리나라 대머리 흫흫흫흫 흫흫흫 쟤 대머리 아주 나쁜 사람이네 이거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인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엄마 엄마의 저 그저 모유 맞아맞아 엘런 참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었네 미리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 유비무안 장사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시기 비수기 요즘 빙하기라고도 하는데 빙하기 비수기 계산기 야이 계산기야 흫흫흫 나쁜 사람 만나면 이제 계산기라고 하세요 야이 계산기야 하면서 나 계산좀 하게 이거 좀 계산기 좀 갖다줄래이 계산기야 흫흫흫흫 흫흫 욕은 아닌데 그죠 예 진얼다머리님 환영합니다 사기 욕은 아니잖아 그죠 야이 계산기야 흫흫흫흫 계산기라고 해 줍시다 야이 계산기야 야이 계산기야 야이 계산기야 야이 계산기야 야이 계산기야 절레절레 뭘 절레절레 아이씨 소불위에 추불위에 밤 무슨 타령이지? 아 이거 너무 긴데? 그만해겠어 예 끝 흫흫